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사이코패스 네로에 의해 살인 늑대가 된 플란더스의 개입니다. 예안 다스는 마을에서 우유 배달을 하는 젊은말이 놓이는데 젊었을 때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우유 배달을 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안의 나이 이른이 되었을 때 타지에 살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살 난 외손자 네로를 떠안게 되었는데 예안은 혼자 살기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국말 없이 외손자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러 네로가 6살이 되던 해였는데 예안은 시장에 가던 길에 떠돌이 철물상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끝내 버림받은 개 한 마리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예안과 네로는 그 개를 목줄에 적힌 이름대로 파트라슈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나이가 들어 우유 수레를 끌기 힘들었던 예안에게 파트라슈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소년기에 접어들 때 예안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네로가 7살 때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 집으로 돌아온 네로는 평소처럼 예안에게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함께 놀던 자신의 형이 넘어져 다쳤다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넘어져 다친 것은 형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인지 보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안은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애가 생길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돈 때문일 것으로 여겼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자 네로의 감정이 메말라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유를 배달하던 도중에 숲킬에서 죽어가는 사슴과 마주쳤는데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도망치다 지쳐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예안은 동물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네로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네로 눈을 감아라. 하지만 네로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앞을 막아선 예안을 밀어져치고 고개를 내밀어 살펴볼 만큼 적극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건 사슴인가요? 그래 죽어가는 사슴이야. 내가 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단다. 하지만 나는 보고 싶어요. 네로 또래의 아이들은 보통 끔찍하게 죽어가는 생명체를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눈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네로의 얼굴에는 호기심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예안은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죽음의 무게를 가르쳐주는 것도 해가 될 것은 없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죽어가는 사슴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사슴은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와 피웅덩이처럼 되어 버린 곳에 누워 바쁜 숨을 몰아 쉴 뿐 네로와 예안이 다가가는데도 움직일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안은 사슴의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짠해졌는데 네로는 뭔가에 홀린 아이처럼 몇 걸음을 더 옮기더니 죽어가는 사슴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늘게 떨고 있는 사슴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네로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비틀려 올라가 있었고 얼굴은 발갓게 상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슴은 마지막 긴 호흡을 내뱉더니 슉 늘어졌는데 네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슴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런 모습에 예안은 등골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넋을 놓고 있던 예안은 풀숲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인기척의 화들짝 몰랐습니다. 그런데 풀숲을 헤치고 나온 사람은 사슴을 쫓던 사냥꾼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어린아이의 예상치 않은 반응에 사냥꾼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사슴 몸속에 남아있는 피가 식기 전에 뒷처리를 해야 한다며 서둘러 사냥감을 챙겨 시야에서 멀어져갔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진 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안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었는데 예안은 네로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기 위해 그림을 배우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네로는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면서 네로에게 잠재되어 있던 비정상적인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마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네로에게 그림 공부를 시킬 여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령인 그는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예안이 자리에 들어 놓자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우유 배달에 나섰습니다. 예안은 기력이 쇄해진 몸 때문에 많은 집에 우유를 배달할 수 없었는데 네로는 너무 어려 할아버지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안이 몸져놓은 이후 약가까지 필요해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네로의 그림 공부와 미술에 대한 꿈은 자꾸 멀어져 예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네로에게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유일한 친구의 이름은 아로아로 마을에서 몇 손가락 갓 내드는 부자 바스 코제츠의 딸이었습니다. 코제츠는 개인 소유의 품차와 곡식 창고 관리자를 따로 불 정도의 부자였지만 마음씨까지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코제츠는 가난한 네로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마뜩지 않게 여겼지만 아로아는 네로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네로의 열다섯 번째 생일 다음 날 사고가 터졌는데 코제츠의 품차 외벽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곡식이 다 타버린 후였습니다. 느닷없는 화재 때문에 코제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죄 없는 부인과 딸은 더욱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 불을 지른 거냐고? 코제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불을 뜨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제각각 옆 사람과 숲 덕거리기에 연염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코제츠의 친구이자 네로가 산의 노두막 주인 한스가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해실력 서쪽 하늘에 황금빛 노을이 가득했을 때 네로가 그림 도구를 들고 풍차 뒤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한스의 중얼거림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그와 비슷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네로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불이 났다는 고함을 듣고 양동이 하나를 챙겨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네놈이 감히 내 풍차에 불을 질렀다고? 사람들 틈에서 네로를 발견한 코제츠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달려들었다. 저는 아니에요. 석양이 아름다워 그림을 그리려고 그쪽으로. 하지만 네로는 허공을 가른 코제츠의 주먹이 얼굴 정면으로 날아들어 해명을 끝마칠 수 없었는데 코제츠는 땅바닥에 쓰러진 네로에게 발길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느닷없는 상황에 깜짝 놀라 나로아가 달려와 아버지의 허리춤을 부여안고 뜯어말리는 바람에 코제츠는 집으로 돌아갔고 풍차관리인도 바닥에 널브러진 네로 앞에 침을 뱉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살 이후 줄곧 같은 집에 살고 있어 모두 네로의 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네로의 해명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코제츠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한 네로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몸을 일으켜 새워코피를 닦아낸 네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사실 네로는 어렸을 때 사슴의 죽음을 확인한 후 자신을 향한 할아버지의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그런 우려와는 달리 모든 마을 사람들의 본성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진심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울분 따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기르고 있는 가축이 날마다 여러 마리씩 죽어 나갔는데 축사 주변에서 야생 동물의 흔적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마을 사람 하나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다리가 동시에 부러졌고 어떤 안악은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옆집 남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쌓아둔 장작더미에 깔려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직전 엄청나게 덩치가 큰 동물이 유령처럼 나타나 덤벼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축 사고까지 연결지어 마을 뒷산에 사는 늑대를 원흉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부름과는 별개로 예한과 네로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궁핍했는데 돈이 없어 집세가 밀리는 바람에 둘이 사는 오두막 소유주 한스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졸라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한스는 집세를 받기 위해 네로의 오두막을 방문했는데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는지 대뜸 소리를 질렀다. 거지 새끼들한테 자비를 베풀어봐야 돌아오는 건 손해뿐이라니까. 그 순간 네로는 명치의 한복판에서 주먹만한 응어리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네로는 한스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다만 메마른 눈빛으로 그의 등을 쏘아보다가 입가에 씁쓸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밤늦도록 쏟아져 내렸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던 한스의 눈을 창고로 사용하는 교체 계단 옆 2층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한스는 창문을 닫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거센 바람 때문에 비가 많이 들이쳤는지 계단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있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주멀거리며 창문을 닫은 한스가 몸을 돌렸다. 그런데 빗물에 잔뜩 젖은 내로가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바로 코앞에 있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쏘스라치게 놀란 한스가 엉거주춤 뒷걸음질을 쉬다가 흥건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스의 머리가 향한 방향이 갈퀴 위였다. 그 바람에 날카로운 갈퀴발 대여섯 개가 한스의 두개꼴을 뚫고 머리 깊숙한 곳에 박히고 말았다. 계단 위에서 한스의 상태를 확인한 내로는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갔고 한스의 가족들이 사는 본체 출입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내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고 한스의 죽음을 처음 목격한 내로에 설명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갈퀴가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사람이 재수가 없어지면 접신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잖아. 한스가 어느정도 재력을 갖춘 이웃인 까닭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였고 한스는 저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빗속으로 사라져갔는데 내로는 마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찍혀 올라가는 입가를 끌어내리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죽음이 잊혀갈 무렵 마을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터졌는데 곡식을 빠르러 아침 일찍 코제트의 풍차를 찾은 마을 주민이 풍차관리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풍차관리인은 부러진 풍차 날개 뼈대 사이에 목이 걸려있었는데 돌아가는 풍차 날개의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풍차관리인의 시체를 확인한 동네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풍차 날개의 뒤털미가 걸려 돌고 돌고 또 돌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을에 저주라도 내렸나 풍차를 관리한다는 사람의 뒤털미가 어떻게 날개에 걸려 죽을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일세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살이 떨릴 지경이니 아무래도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할 모양이야 마을에 우환이 계속되자 남자들은 모여 술을 마셔댔고 여자들은 모여 앉아 죽은 자의 뒷이야기에 열을 올렸는데 먼저 죽은 사람만 서러울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죽은 자의 인생엔 살아남은 남자들의 술안주 감이 되었고 흉복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험담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우유를 수레에 싣고 골목을 누비며 배달하는 내로는 그 누구보다 동네 사람들의 동향을 속속들이 꿰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란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죽음을 자기 위안의 도구로 삼거나 하찮은 이야깃거리로 폄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인간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으로 네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타인의 고통을 나눠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몰고 이어졌지만 네로와 아로아 사이의 감정적 교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딸의 그런 행동이 못마땅했던 코제츠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네로의 가난과 무지와 무능력을 깔아뭉개기도 했습니다. 병이 깊어져 죽음을 눈앞에 둔 예안은 자신의 손으로 키운 손재의 연애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이 네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는 알 자기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느낀 예안은 네로를 불러 옆에 앉힌 뒤 전 먹던 힘까지 모두 끌어올려 마지막 당부를 했다. 네로야 그동안 이 하라비를 수발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하라비한테 묶여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단다. 다른 이들의 생각에 공감이 잘되지 않더라도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고개라도 끄덕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아는 것이 이 하라비의 마지막 소망이다. 그게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예안은 그렇게 눈을 감았고 할아버지이자 어머니였으며 아버지이자 친구였던 예안이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된 네로는 그의 마지막 부탁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남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네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꾹꾹 눌러참으며 마당으로 나왔는데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매서운 추위에 사나운 눈발까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장이사에게 부탁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배웅해드리고 싶어서 집을 나섰는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다 마을 어기 길가에서 두툼한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을 살짝 열어보니 아직껏 상상해본 적조차 없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는데 네로는 순간적으로 할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몇 발자국 뒤에 마을사람들과 신부가 따라오고 있어 네로는 어쩔 수 없이 신부에게 지갑을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의 주인은 코제츠였고 그 돈은 새로 구입한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도금이었는데 네로가 지갑을 찾아준 덕분에 코제츠는 엄청난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로를 업신여기고 경계하기만 했던 코제츠는 크게 감동해 예한의 장례식을 격식에 맞추어 치르게 해주었고 혼재가 된 네로를 아로아와 혼인시켜 데릴 사유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로아와의 결혼과 함께 네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 달 내내 우유 배달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코제츠 내 집에서는 한 끼 반찬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마을사람들이 네로를 대하는 태도 역시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네로에게 감동한 코제츠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았는데 풍차 화재 사건이 있던 날 자신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네로는 코제츠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깨뚫게 되었고 코제츠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로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된 코제츠는 거의 모든 일을 네로에게 맡긴 뒤 늙어가는 자신은 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헛간을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코제츠는 재미 삼아 새끼 돼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돼지를 찾느라 마을 외곽으로 나온 코제츠는 죽어있는 새끼 돼지를 발견했는데 새끼 돼지 자체에 이빨 자국을 살펴보니 마을 가축들을 몰살시켰던 늑대가 범임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코제츠가 새끼 돼지를 챙겨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서려던 순간은 뒤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불길한 느낌의 코제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짐승이 코제츠를 덮쳤는데 그 짐승은 단번에 코제츠의 목덜미를 물더니 고개를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몸부림치는 코제츠의 목에서 피분수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코제츠는 숨이 먹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목을 물어뜯은 짐승이 파트라슈라는 걸 깨달았지만 파트라슈 뒤에 있던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끝내보지 못한 채 불규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로는 코제츠의 식어반은 시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로의 어깨가 들썩이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흐느낌 때문인지 웃음 때문인지 분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네로와 파트라슈의 모습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새끼 돼지와 코제츠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의 흔적으로 미루어 예의 그 늑대가 저지른 소행이라고 단정한 마을 사람들은 늑대 전문 사냥꾼을 고용해 늑대 사냥에 나섰습니다. 코제츠의 부인과 딸 아로아는 슬픔에 잠겼지만 네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 모녀는 네로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제츠의 장례식과 늑대 사냥이 끝난 후 마을에는 모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었고 시간의 흐름은 코제츠의 죽음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일과가 끝난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앞에서 장작불을 바라보던 네로는 의자 팔걸이에 얹은 손을 의미없이 쥐었다 폈다 하며 사색에 잠겼다. 네로의 눈동자의 일렁이는 불꽃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눈동자가 장작불을 반사한 것인지 눈동자의 불꽃이 장작을 태운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네로가 입가를 슬쩍 추워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파트라슈 새로운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된 듯이구나.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상처받은 영혼 네로에 의해 살인 늑대가 된 플란더스의 개였습니다.